42인가? 지금 홈런 30개 정도 쳤을걸? 거의? 지금 몇 회지? 중간에 이제 3, 2, 3회 말? 근데 이거 참, 그거 몰라서 아니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야구 형님, 뭐 중에... 아까 두 형이 친구였다 제구렉이야 어? 두서 제구렉이야 그래? 호수보덧이 아닌가? 자타도 저분이 아닌가? 빠따 화이팅! 빠른 궁 좋아하잖아 전대목 몸 쪽에 빠른 궁 뚜껑 생각보다 멀리 leads 머리 맞어 머리 지금 아는 애? 우리 지금 새로운 애 저 딴 팀에서도 같은 팀 앞으로 치란 말이야! 오빠 죽는 거 자꾸 오우 오우 역시 전혁준! 전 죽여 알어 전혁준